안녕하세요 호주알비 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색다른 요리를 해 먹어 보겠습니다 감자하고 작은 양파 토마토 그 다음에 채스로는 양배추 자 우선 감자를 얇게 썰어 주고요 양파도 잘게 썰어 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도 잘게 썰어 줄 거고요 토마토가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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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